여드름은 탈모와 함께 인류를 계속해서 괴롭혀온 만성염증성 질환이다. 이러한 여드름을 없애보겠다고 약도 먹어보고 식단도 바꾸어 보아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른 생활 속 습관이나 주변 환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당신이 놓치고 있을 여드름을 유발하는 습관이나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마나 귀, 목 뒤에 여드름이 자주 나는 사람 중에 찰랑이는 머리결을 위해 린스나 컨디셔너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들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것일 수도 있다. 린스나 컨디셔너를 사용하고 씻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에 들어있는 오일 성분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린스나 컨디셔너를 사용한다면 꼭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수를 먼저 하고 머리를 감는다면 그 순서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선 이후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침구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불과 베개집과 같은 침구류는 자는 동안 피부에 직접 닿아 땀이나 기름, 노폐물이 쉽게 묻는다. 이러한 상태로 오래 사용한다면 모공이 막히게 되어 쉽게 여드름이 생기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침구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여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